Q.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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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는 오랜만에 출연하게 된 것 같아요. 오랜만이에요. 오랜만이에요. Q.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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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이래서 한번 편집해주세요 우리의 마돈이 이우씨 누워계십니다 마돈이어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계신 분 잠깐! 오! 롱키의 롱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몸을 좀 늘어서 영상 없이 보셨으면 좋았네요 몸이 그렇게 더 좋냐 멍청이들 다 멍청아 벚꽃 징그렇게도 예쁘지 바보구나 바보야 바보야 꼬마고스 이게 뭐야 묻었잖아 예쁘다 여기는 인기가요 대기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체인 방송에 올라갈 텐데 제가 오늘 눈에다 포인트 메이크업을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? 반짝반짝한 졸려요 윙크 윙크 잘하죠? 윙크 안녕하세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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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 온다 온다 케이 온다 케이 퍼스트 막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기가요에 오면 인기가요 매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매점을 이제 못 가는게 굉장히 이제 좀 아쉽습니다 막방이 많아요 왜요? 뭐 하나 없을 수 없잖아요 없으면 아쉽지 없으면 또 에그레 막방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제스처를 하나하나 넣어보았습니다 다들 지켜봐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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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저희 에버글로우가 4주의 1등을 마쳤습니다 우리 에버글로우가 진짜 4주 동안 포에버랑 매일매일 달려왔는데 맞아 오늘 인기가요에서 이렇게 마지막 여정을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깔끔하게 너무 그리고 포에버 너무너무 보고 싶었잖아요 항상 응원해줘 우리 포에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두 명 팬상까지 할 수 있었어요 너무 너무 좋아 맞아요 정말 꿈이었어요 좋은 추억 남겼는데 포에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럼 다음 활동 때는 꼭 포에버랑 만나서 또 저희가 오늘 인기가요 마지막 방송에서도 아아주 색깔 미션을 보여드리려고 또 미션을 준비를 했으니까 맞아 여러분들도 다 좋아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안녕 애굴 고생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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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안녕 얼른 돌아갈게요 대박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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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ился EVERGLOW 박물 ASK fter schema ill